안녕하세요 차워르더 비즈니스 스타일리스트 김준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차워르더에 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동안 차워르더는 무엇이 다른지, 디자인의 영감은 어디서 받는지 오늘의 궁금증을 브이로그를 통해 소통하며 알려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차워르더 디자인 영감의 원천인 아트북 이곳의 책장은 이태리 가구장인들이 직접 디자인한 책장이에요 아르더 곳곳에서 디자인의 감성들이 묻어나고 있습니다 고객님 한분마다 디테일한 케어가 들어가요 모발 컨디션이 똑같은 사람은 없으니까요 충분한 상담과 디테일한 진단을 통해 고객님 한번만을 위한 맞춤형 케어를 진행해 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저희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저희만의 시그니처 디자인을 보여드릴게요 매 시즌마다 디자인을 연구하고 트렌드를 제안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즌 트렌드 보더 또한 그렇게 탄생했어요 시술 받는 시간도 휴식을 취하고 멋진 여행을 떠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해요 매일 아침 소중한 고객님 한분 한분을 위한 브런치를 아워다이닝에서 직접 받아서 제공해 드리고 있어요 늘 트렌디한 감각으로 열심히 작업 중이신 선생님들 가을에 맞게 시크한 룩으로 고객님들께 트렌드를 제안해 드리고 계세요 바쁜 일상에 다 자신을 케어하기도 어려운 요즘 하루쯤은 운전이 처음 하려다 본전으로 동반을 위한 여행을 떠나보는 건 어떠세요?